그 대신 스윙도 천천히 가면 안 돼. 항상 똑같이 잡아놓고. 잡아놓고 한 번에. 위에서 툭. 위에서 툭. 드로벌 할 때 툭. 그냥 여기서 부드럽게. 여기 손목이 여기까지만 멈춰도 앞으로 떨어지는데 계속 여기 손목을 너무 세게 넣으니까 계속 밑으로 가는 거야. 너무 넣지 말고 그냥 툭. 여기 앞에서 여기서 뒷스윙해서 툭. 자 준비. 시작. 나. 잠깐만요.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돼요? 스윙 나와야 돼요. 그 대신 앞에 손목으로. 안전하게. 나. 둘. 셋. 넷. 스텝 할 때 지금 드롭하고 멈추면 안 돼요. 드롭하고. 하나. 둘. 셋. 스윙. 왜냐면 드롭하고 서 있으면 반대 못 가자. 스윙 시작. 하나. 둘. 아니죠. 사이드 스텝. 자 준비. 드롭하고. 하나. 둘. 스윙. 점프. 발 안 바꿔도 돼요.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아니지. 아니지. 그건 발 바꾸는 거. 발을 바꾸면 안 돼. 그냥 오른발에서 그대로 점프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스윙이 우리 그 사이드 할 때. 하나. 둘. 이 점프 있죠. 그거를 뒤쪽으로. 하나. 둘. 느낌 왔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자. 드롭을 더 신중하게. 나. 드롭이. 깎여. 안 깎이게. 안 깎이게. 나. 너무 세요. 그리고. 자. 드롭 할 때. 자. 계속 얘가 면이 이렇게 깎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돌려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는데 지금. 너무 세게 스윙해. 자. 부드럽게. 공이 툭 떨어지게. 살살. 자. 이제 준비. 시작. 살살. 또 깎인다. 안 깎이게. 더 안쪽으로 넣어요. 손목. 다시. 손목 안쪽으로 넣어요. 이게 스윙이 무너져서 그래. 오른발 치기 전에도 세워놨다가 돌려놓고 한 스윙. 근데. 미리 내려놓고 스윙이 너무 세. 직선만 해볼게요. 자세 잡아놓고. 하나. 그리고 내 앞에 더 놔둬. 너무 뒤로 내지만. 더 앞으로. 내 앞으로 놔두고 부드럽게 툭. 봐봐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방금 잘했는데 여기가 너무 세. 완전히 부드럽게 힘 풀어. 힘 풀어. 그렇지. 다시. 삼각형 모아놓고. 힘 풀어. 다시. 더 힘 풀어야 돼요. 힘 풀어. 나. 위에서 돌리면 안 돼요. 내 머리 뒤에서 돌려야 되는데. 위에서 돌리세요. 따라가서. 나. 드롭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 풀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나. 그렇지. 삼각형 더 앞에 놔두고. 이거 봐. 이게 어떻게 드롭 소리예요. 이거 반스매싱 소리인데. 시작. 하나. 둘. 셋. 그 대신 스윙도 천천히 가면 안 돼. 항상 똑같이 잡아놓고. 잡아놓고 한 번에. 위에서 툭. 위에서 툭. 위에서 툭. 공이랑 같이 추락하자. 공을 치면서 내려야 되는데 치지도 않고 내려오면 안 돼. 치고 나서 다시. 스윙을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자. 스윙은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힘을 풀고 하는 거지. 자. 스윙은 빠르게. 그리고 공이 앞에 있으면 발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서. 공에 맞춰서 발 움직여요. 하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준비. 오른발 확실히 잡아놓고 점프. 다시. 오른발 확실히 잡아놓고. 하나. 하나. 둘. 자. 일단 처음에 이 정도였으니까 이제 점점 좋아지면 돼요. 자. 다시 바꿔주세요. 자. 스톡. 거기서 손목. 스톡. 뻗어만 벌렛. 이 상태에서 손목. 이거 봐. 거의. 너무 센 이유가. 너무. 밑에 손목을 썼어. 돌려서 톡. 돌려서 톡. 돌려서 톡. 내 앞에. 여기서. 앞 손목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아예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공이 그냥 바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드로벌 할 때. 톡. 그냥 여기서. 부드럽게. 여기 손목이 여기까지만 멈춰도 앞으로 떨어지는데. 계속 여기 손목을 너무 세게 넣으니까. 계속 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넣지 말고. 그냥 톡. 톡. 여기 앞에서. 여기서 뒷스윙해서. 톡. 여기서 멈춰. 자. 어떤 느낌이야. 자. 다시. 뒷스윙해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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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이에요. 톡 아니고. 톡. 톡. 톡 생각해봐요. 준비. 시작. 나오는 손목으로. 자. 다시. 하나. 둘. 스윙해서 너무 위에서 잡히죠. 확실하게 아래에서 정확한 스윙해서 팔을 뻗어야 되는데 자세부터 서 있어서 이렇게 가봐요. 자. 1번 자세는 정확하게 잡아놓고 톡. 다시. 하나. 둘. 좀 더 길게 볼까요? 하나. 둘. 조금만 더 하면 될 거 같아. 조금만 더 길게. 자.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힘으로 치니까 정확하게 다 여기만 가죠. 거기 그 힘에서 조금 더 밀어봐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 하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조금만 더. 하나. 둘. 자. 이게 계속 똑같은 스윙으로 계속 똑같이 하면은 아까 봤죠.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걸리는 거. 이게 잘 잡고 부드럽게 톡. 톡. 지금 여기 손목이 여기에 다 앞에 있어요. 여기 손목에서 공을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여기서.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다 내려버리니까 당연히 밑으로만 가요. 손목이 앞으로 나와서 나올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어야 돼요. 준비. 손목이 꺾여야 돼. 다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같이 떨어지. 점프 스윙 하지 말고 그냥 서서 해볼게요. 하나. 둘. 그냥 서서. 자세 서서 해도 돼. 그냥 서서. 스윙 자세 잡고. 점프 스윙 바꾸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세 잡고. 돌려서. 하나. 둘. 하나. 힘이 딱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1번 탓 잡고 돌려서 하나 여기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만 멈춰봐요. 알죠? 드로브 할 때 그냥 여기서 부드럽게 여기 손목이 여기까지만 멈춰도 앞으로 떨어지는데 계속 여기 손목을 너무 세게 넣으니까 계속 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넣지 말고 그냥 그냥 톡. 여기 앞에서 여기서 뒷스윙에서 톡. 여기서 멈춰봐요. 어떤 느낌이야? 다시. 뒷스윙에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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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이에요? 톡 아니고. 톡 생각해봐요. 준비. 그냥 톡. 자세 잡고 위에서 그냥 톡. 아니 아니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톡 끌어와 봐요. 준비. 톡. 서요. 와, 점프스윙 바꾸지 말고 그냥 서서 쳐봐요. 다시. 하나 둘 여기서 멈춰. 여기서. 너무 누르지 말고. 세워요. 딱. 쳤을 때 딱 세워.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미리 돌리지 말고 잡아놓고 한 번에. 톡. 그렇지. 미리 돌리지 말고 잡아놓고 톡. 그렇지. 미리 돌리지 말고 앞으로 들어와야지 이거는. 셔틀 따라 발이 움직여야 돼. 이거 봐. 동의가 한데 누가 이렇게 걸어가요? 항상 빠르게 가서 오른발이 짚어야지. 그래도 방금처럼 이렇게 톡. 톡 하니까 넘어가죠. 그 손목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한번 바꿀게요. 자 아까 이거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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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세게 말고 여기서 딱 멈춰. 손목 쓰지 말고 그냥 세어봐요. 톡. 그렇지. 그 대신 자세 미리 돌리면 안 돼. 그렇지. 오른발 잡아놓고 미리 하지 말고 한 번에. 그렇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스윙. 하나. 그렇지. 잡아놓고 스윙 한 번에. 톡. 얘가 이렇게 꺾이자. 톡. 톡. 그렇지. 잡아놓고 톡. 그렇지. 이것도 발 따라가야 돼. 셔틀 위치로 미리 돌리면 안 돼. 미리 돌지 말고 세워놓고 따라가서 톡. 그렇지. 세워놓고 따라가서 톡. 버퍼린 거야. 아주. 부드럽게 따라가서 하나. 항상 자세 바로 잡혀야 돼. 둘. 자세 바로 잡혀야 돼. 그렇지. 셋. 어깨로 놓고 톡. 공은 여기 있는데 몸이 어디로 가. 그렇지. 자 부드럽게 톡. 그렇지. 잡아놓고 톡. 미리 돌리면 안 돼. 기다렸다가 한 번에. 이제 점점 이 손목이 꼬물꼬물 들어오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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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이고. 죄송해요. 그렇지. 준비. 자세 잡고 톡. 그렇지. 톡. 앞에서. 그 대신 앞에서 톡. 자세 잡고. 둘. 자세 항상 바로바로 잡혀야 돼. 하나. 자세 바로 잡히고. 둘. 그렇지. 자세 바로 잡히고. 하나. 그렇지.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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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른발 따라가야 돼. 그렇지.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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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세 잡고. 둘. 이거 봐. 이게 자신 없을 때 나오는 스윙이야. 계속. 계속 스윙 똑같이. 하나. 그렇지. 둘. 멈춰. 하나. 자세 잡고. 스윙 한 번에 돌려야 돼요. 깎이면 안 돼. 따라가서. 셔틀 위치에 따라가야 돼. 셔틀 위치에 발 따라가야 돼. 그렇지. 항상 발은 움직여야 돼. 계속. 셔틀에 맞춰서. 하나. 이거 봐. 이거 자세 무너진 상태에서 쳐서 그래요. 자세 잡고. 하나.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손목. 자. 멈춰. 톡. 그렇지. 손목 멈춰. 톡. 잠깐만. 이거 또 다시 재해석하면 안 돼요. 다시. 다시. 하나. 오. 잘했어. 하나 더. 마지막. 하나. 그렇지. 자세 바로 잡히고. 둘.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하나. 잘했어. 오늘 제일 힘들었다. 그렇게 드롭할 때 너무 손목이. 앞 손목이 너무 쎄서 그래요. 지금처럼 톡. 톡. 이런 식으로 드롭이 톡톡 떨어져야 되는데. 드롭 처음 배워봤어요. 아. 처음 배워봤어요? 어쩐지 너무 힘들었죠. 아니. 너무 처음 배워봤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계속 스윙이 깎이잖아요. 계속. 또 살살 칠려고 이렇게 깎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조절을 해요. 이렇게 친잖아요. 아니야. 맨날 이렇게 꺾잖아요. 이렇게 드롭할 때. 이렇게 톡톡 정면으로.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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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